자, 저희가 오늘 이벤트를 해본데, 루피 이런 브랜드 아세요? 입국년물이요? 첫걸요? 먼지는 하는거에 따라서 비밀입니다. 자, 남자분이 여자분이 여자분이랑 하실래요? 네. 진짜 잘해요. 루피 와드! 이런 행운이 어쩌어. 어떻게 이렇게 10cm도 안되는 거리에. 자, 하나, 둘, 셋!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상당히 가까워요. 자, 어떻게 우리 모델분 이쁘세요? 네. 어, 근데 갑자기 눈이 풀리셨어요. 우와, 이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크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